안녕하세요 남도형의 블록클럽 저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명절 설날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설날 되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성우 19년차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고 또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이 되면 감사하게도 선물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러면 또 내가 한 해 정말 잘 살았구나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오늘의 선물도 저에게 커다란 동기부여와 더불어 올해 24년도를 정말 열심히 살아서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인연 많이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그 분과의 그리고 그 채널과의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심투버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물이 왔습니다 자 어떤 선물인지 먼저 박스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빠바바밤 보낸 분 심투버 침투버에서 감사하게도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일지 오늘 한번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사실 어떤 선물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작년 침착맨의 잠시 또 휴식기 때 병관님의 휴식기 때 또 저도 불침번을 나갔었죠 또 김경훈님과 함께 그때 이제 침착맨님이 불침번을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게도 휴대폰 케이스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개의 디자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골라서 두개까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두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언박싱에서 바로 제 휴대폰에 끼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 블루베디 자 와 우선 박스를 열어볼게요 와 여기 브랜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브랜드꺼 쓰면 정말 이 브랜드만 계속 쓰게 돼요 KST5 남도형님 되겠습니다 와 KST5 저도 사실 KST5 케이스만 지금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요번에 마침 또 제가 갤럭시 S24 울트라를 샀거든요 마침 갤럭시 S24 울트라 케이스가 가능하다고 해서 울트라 케이스 두개를 신청했습니다 와 오 오 야 이 KST5가 이렇게 선물 포장이 되네 남도형님 또 있어요 오 자 푸르고 와 어떤 케이스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어 그냥 케이스가 아닌데 안에 이렇게 있어요 되게 많은데 우와 스티커까지 있어 우와 뒤에 보니까 침착맨 ULDD Show Your Colors 와 와 이런게 되는구나 와 너무 멋있다 어우 병원님 감사합니다 우와 스티커에요 스티커 앞에 보여드릴게요 있어 진짜 있어 현실을 살아라 제발 어우 이야 병원님의 그림체 이말년의 그림체 자 우선 케이스전에 그리고 또 이게 있네 이게 뭐지 마그 세이프 원래 오 자석 같은데 이거 오 이게 뭔지 볼게요 오 대박 휴대폰에 붙이는 건가 이거 이게 어디에 쓰는 거지 자석이 되는 건가 붙여볼까요 오 자석이야 자석 붙여요 붙여 붙여 그럼 폰에 붙나 이게 오 폰에 붙어 오 카드지갑 우와 오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이말년님의 그림 자 그리고 또 이제 메인입니다 두 개의 케이스 아 자 앞으로 갤럭시 24는 이 케이스만 계속 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우와 너무 이쁜데 워 워 워 자 하나 제거하고 나머지는 다 제거하갑시다 빠밤 두 개의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뽀뽀뽀뽀뽀 워 오 오 너무 이뻐 자 하나 더 어 전 요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침착맨님이 두 명 있는 이 침착맨 두 개 같이 보여드릴게요 뿅뿅뿅뿅 우와 저는 진짜 케이스티파이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제가 갖고 있던 케이스티파이 건데 이거 말고도 지금 겔24 울트라 용을 제가 세 개를 주문했습니다 와 정말 좋아하는 분을 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침토부 측에서 또 이걸 주셔가지고 와 너무 이쁘네요 자 그러면 착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할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픽이었거든요 요걸로 할게요 파란색이 제일 많더라고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제일 파란색이 많았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침착맨님 바지가 파란색이죠 이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했습니다 갑니다 뒷 Kṛṣṇa 침착맨님Con 침착맨 전용 KTibi 침착맨 ULDD 크으으으아 우와아아아아 installed 자 요것도 한번 껴볼까요 빠봤빠빰 이게 또 껴을때 다르거든 컬러랑 섞였을때 우와 너무 이쁜데? 기대 이상인데? 우와 하하하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아 그 불침번때 그리고 또 남도용 초대 새로 나갔을때 또 지스타에서의 만남부터 정말 병건님과의 많은 추억이 떠오르면서 또 눈물이 나요. 이런 얘기를 하겠죠? 그 정도면 물을 먹지 마. 눈물 나오니까. 눈물이 다 나오니까. 물을 마시지 마라. 근데 고마운 걸 어떻게, 감독인 걸 어떻게, 소중한 인연인 걸 어떻게, 감사한 걸 어떻게, 너무나 멋진 걸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. 병건님 감사하고요. 진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운 폰 새해, 새로운 케이스로 또 올해 열심히 즐거운 방송과 또 행복한 인연으로 침투부에서도 또 한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올해 또 8.3.5와 함께 저도 행복한 인연 많이 이어갈 수 있게 침투부 항상 응원하고 또 항상 감사히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제 인생 많은 원동력으로 삼아가겠습니다. 진짜 감사해요. 와, 부자다 부자. 와,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. 와우! 와우! 영원님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... 으우우우우. 감사해요. 오늘도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오늘은 제 채널 말고 침투부 가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침투부도 이미 커다라고 오시지만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200만이 아닌 2천만 그리고 2억이 돼서 정말 세계 최고 유튜브가 되는 그날까지 침투방송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감사했습니다 잘 쓸게요 사랑합니다 병원 고마워! 안녕!